네 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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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을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와 더 굵은 눈이 내리다가 지금 살짝 이제 조금 가늘어졌는데 조금 전까지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전주는 그동안에 이렇게 좀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사실 첫눈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첫눈인 것 같아요 부랴부랴 지금 눈 내리는 거 보고 지금 다육이들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짠 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창문도 잘 닫아주시고요 자 제가 아이들 얼지 않도록 신문을 좀 덮어줬는데요 다육이들은 이 사막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한낮에는 엄청 덥지만 또 해가 지고 나서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곳이 이제 사막이잖아요 의외로 다육이들이 정말 추운 곳에서 잘 자랄까 싶은데 잘 자랍니다 생각보다 잘 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주택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2층으로 이제 미처 못 옮긴 아이들 혹은 너무 예쁘지 않아서 그냥 밖에 내놓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안 죽고 살아있어요 살아서 봄까지 사실 살아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사실 이제 안으로 들여오는 거지 아이들이 밖에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제 눈만 좀 피하고 한겨울에 내리는 비만 좀 피한다면 냉해를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견딜만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노숙했던 아이들은 그대로 이게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 이쪽에 있는 라울은 제가 신문지를 안 덮어줬어요 왜냐하면 이쪽 그 안쪽에 있는 이 다육이더라고요 이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온도 차이가 그래도 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가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찬바람을 바로 맞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라울들은 이렇게 신문지로 좀 덮어줘요 라울은 동형 다육이긴 하지만 추위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영화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는 동형 다육이기 때문에 창문 쪽으로 있는 다육이들만 제가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주고요 이 아이들은 이쪽 안쪽에서 날씨가 많이 추워도 영하의 날씨에도 굉장히 잘 견딥니다 이 겨울에 아이들을 냉해 입잖아요 그러면 평소하고 아이들의 색감이 좀 달라집니다 조금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평소에 이제 느낌하고 좀 다른데 제가 이거 아마 빌레인데요 처음에 사가지고 왔을 때하고 살짝 그 느낌이 좀 달랐던 아이였어요 영하 기온으로 좀 내려갔을 때 색깔이 좀 투명해지고 살짝 좀 아이스가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육이가 만약에 냉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철 냉해 입었을 때 절대 따뜻한 곳으로 훅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얘네들 냉해 입었다고 해서 갑자기 따뜻한 곳에 가면 진짜로 그냥 훅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동상 걸렸을 때에도 손 꽁꽁 얼었을 때 바로 따뜻한 데 들어가면 손이 간질간질하면서 동상 걸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상온에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냉해를 입은 이 다육이를 갑자기 이렇게 안방이나 따뜻한 집안 실내로 데리고 가면 오히려 이 아이들의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아이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냉해를 입었다 아이스가 됐다 싶으면 그 한 온도가 한 3, 4도 정도만 살짝 높은 곳에 냉해를 입은 장소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온도가 높은 곳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런 곳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따뜻한 곳으로 가면 이게 이제 본래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냉해를 입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온도가 좀 높은 곳에 한 2, 3도 정도만 높은 곳에 그냥 며칠 잘 두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해서 너무 따뜻한 곳에 가져가면 큰일 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좀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아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려도 이렇게 살구미임금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진짜 살구미임금이 진짜로 살구빛이 돌아요 그죠? 이게 살구빛이 도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마가렛 마가렛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왁스인데요 처음에 가지고 올 때보다 이 아이들이 붉게 물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완전히 그냥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동형 다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추운 겨울이 되어서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네요 그죠? 처음에 이런 색깔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제가 이 러블리 로즈에 꽂혔을 때 한 열 개 정도 사가지고 와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입꽂이 해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합식하고 요 아이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 개 한 포트 남겨놓았던 아이인데 요 포트 안에서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이제 하엽도 지고 있고요 요 러블리 로즈는 입꽂이가 너무 잘 되죠 그리고 이렇게 외두로 하나가 이렇게 목대가 위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좀 잡아 줄 수 있는 예쁜 화분을 하나 좀 찾아야겠어요 이렇게 목대가 좀 꺾이면서 여기가 좀 얇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얼굴이 예쁜 아이니까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예전에 용월 요거 이제 용월 입꽂이 했었던 아이들인데 진짜 진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개월인데도 아이들 얼굴 로제트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 저기 네 철화로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고 철화로 네 크고 있습니다 짠 네 요렇게 펜지 네 아직 분갈이 못해준 펜지도 있고요 제가 요 아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특이하죠 이렇게 허물을 벗으면서 크는 아이인데요 아 제가 요거는 이제 키워보지 못하고 어떤 분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름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껍질이 좀 벗겨지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예요 너무 신기하죠 혹시 요거 이름 아시는 분들 네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허물을 벗습니다 네 이렇게 리톱스도 잘 지내고 있어요 리톱스도 잘 지내고 있고 이쪽으로는 요렇게 네 제가 좋아하는 메비나 메비나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네 베라하긴스 금 네 이게 사실 한겨울에는 꽃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다육이들은 이렇게 꽃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아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죠 어쩜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꽃같이 생겼을까요 너무 너무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전에 이제 분갈이 해서 보여드렸던 네 후레뉴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네 햇빛 잘 들어오는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헤헤헤헤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자보 자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자보 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 이제 저는 입꽂이 하는 아이들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10월달에 입꽂이 했던 러블리 로즈인데 어 이만큼 자랐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따뜻한 봄이나 가을이었다면 훨씬 더 얼굴이 커졌을텐데 겨울이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입꽂이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이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네 요렇게 아이들 신문으로 덮어놓은 아이들은 네 라올들이에요 공랑이도 네 잘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라올들 사실 크게 춥다고 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네 견뎌 주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네 잘 견뎌 주고 그렇게 뭐 냉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너무 추운 날만 조금 살짝 네 살짝 요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네 평소에 이제 뭐 아이들 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눈이 막 내리다 보니까 네 한번 또 올라와 봤어요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네 요 진짜 매직잼 골든은 아 진짜 참 대박이죠 어쩜 이렇게 색도 안 빠지고 뭐 금이긴 해서 이렇게 황금색을 유지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멋진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네 오늘도 요렇게 네 눈 내리는 날 살짝 좀 마음이 걱정되어서 아이들 보살펴주러 왔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다육이는 어떤지 특히나 이제 아파트 벼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살짝 더 걱정되지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도 잘 살펴 주시고요 네 특히나 요 염자는 추위에 가장 약한 다육이 중에 하나이니까요 추운 곳에서 특별히 네 요 염자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6시 내 다육은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